현주가 오늘 부서져도 제가 해드릴 겁니다. 정말 좋았네요. 주영미 선배님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. 주영미가 나왔던 현주가 되면 좀 들어보세요. 여기 계시니까 현주 편 해주셔야 돼요. 박수치시때문에 건강이 좋아요. 그렇지만 어쩜 관련된다. 사랑 그 세상이 정말 좋았네. 세월 그 세월이 가라추던 모의 눈으로 불파라던 두 가슴에 그 점을 새기면서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.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. 사랑 그 주가 너무 좋았네. 감사합니다.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.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. 사랑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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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정말 추억을 갖고 그 때가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